이 댁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는 엄마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여전히 조금은 더 치료적 도움을 받아야 되는 우울 상태가 좀 있어 보여요. 우울증은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마음이 약하거나 너무 여리거나 능력이 없거나 그래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우리 대뇌 안에 있는데 그중에 우울하고 가장 관련이 깊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세로토닌이에요. 그런데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적어지면 우울해지거든요. 실제로 여성계 호르몬인 에스트로젠하고 이 세로토닌은 아주 관련이 깊어요. 그러면 생리 전 일주일 전에는 훨씬 더 세로토닌이 떨어지면서 그때 유난히 더 감정 조절이 어렵다든가 또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만한 것이 생리 전 그 일주일 동안에는 막 악을 쓰게 되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엄마가 조금 세로토닌이 떨어질 때 어떨 때냐면 주로 오전에 그리고 계절도 좀 타요. 그리고 저기압일 때 장마 때 이럴 때 굉장히 안 좋아요. 그러니까 이럴 때 유난히 세로토닌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아니면 자극이 많이 들어올 때 이럴 때 기분이 확 다운되거나 신체 증상이 생길 때는 이걸 이렇게 하고 이겨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그럼 세로토닌은 언제 어떤 거 할 때 세로토닌이 나와요? 햇볕을 보면서 가볍게 운동하거나 몸을 많이 움직일 때 그럴 때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거든요. 보통 잠 잘 자고 햇빛 많이 보고 하면. 네, 맞습니다. 어머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가볍게 운동하는 시간도 좀 가지시고 너무 지금 애들한테만 반응에만 집중하신 것 같으니까 어머니 자신을 좀 돌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adaptation입니다. 여러분 여러분 신나 Parlito Sonoken olvid에서找 siguiumpy 구älken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하는 assumption 진짜 소 dissoci기 대표자가 속마 eh 어떤지 뭐 진짜 시죠 이 dish 이 의